Q.루시의 괴물을 배내려고 성강 선배님 성강 선배님이 괴물이자 인간이야 좋은 괴물이야 아 맞아. 트위터 애톤으로 봤어 아따, 나는 요즘 아산 백호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던 나는 딱히 신경 안 쓴다니까. 어때요? 오늘 제 컨셉? 아 그럼. 네, 아산 백호다. 그 해서 돌아서 와서 하는 거. 네. 네? 펌펌. 펌펌. 에엔드 슈, 에엔드... 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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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챠. 뚜 뚜 뚜 뚜 뚜 뚜 뚜.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야! 여기가 두개가 안 돼! 봐봐! 봐봐! 가만히 있어! 아니, 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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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아니, 나는 모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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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매트릭스 이거 몰라? 그 명장면? 나 보라고 그 장면만 봤어 그게 매트릭스 이번 컨셉은 매트릭스인데 멤버들이 가방과 알량 알량이 그게 음식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파란색 있고 빨간색인데 파란색은 그냥 가짜 모르는 상태의 세계에 사는 거고 빨간색을 먹으면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실제 매트릭스인데 세 개가 다 시뮬레이션인데 빨간색은 그 시뮬레이션에 벗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벗어나려고 그 빨간색을 이제 먹거든요 현실로 이제 나오는 거죠? 아 그런 스토리를 했었어? 맞아요 그런 스토리에요 또 더비 키트에 알량 있잖아요 아 그 메시지 있는 거? 어 그래서 그게 더비들의 키트 실제 키트 알량이거든요 아 아니에요 오메가3 오메가3 무대하면서 섭취할 거야? 근데 물이 없어서 이게 알량이 큰데 그대로 난 무대 먹자마자 내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알량이 커서 그래서 먹고 어떻게 뒷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많은 얘기들 형 씹어 아니면 이게 알량이야 잘생겼어 그럼 너 항상 코로나 그때 하는 거잖아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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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전까지는, 네 아주 좋았어요.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돌아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죠? 네. 휴우, 또 보고 와서 이제 아, 반으로 해도 돼요? 어, 반으로 해도 돼요. 네. 후우, 또 보고 하시는 거예요. Da, 슈. 그다음에 일어나서, 시간 있고 스텝. 오케이, 세. 이게 teacher Deutschland characteristic 한 번부터, 식, 세. cen. 4, 2, 3, 4... 2, 3, 4, 4... 잘 못하면 안 돼 이거. 완전 이렇게 이렇게 벌려집니다. 해봐. 너 왜 연습할 때 에어팟을 끼고 있어, 예쁘게? 그래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이래 능률이 올라가거든요. 3, 2, 1 이게 너무 귀엽다 이게 아니라 와 진짜 나 기다리지 않았어 이거 받고 눈이 없어 공 저거라 아니야 너 또 빠져 저거라 저거라 에이 귀여워 저거라 2. 재현아! 아니 내가 맞춰줄게. 네. 현재가 그냥 맞춰줘. 맞춤 서비스. 에디가 진짜! 제발 슬라이드 하지마! 제발 슬라이드 하지마! 화이팅! 안돼! 보여줘! 보여줘! 안돼. 가서 가면 돼. 오! 나이스! 가자! 이걸 언제 이길거야! 몇분도 안 해줬어! 계속!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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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봉지어 그러면. 어? 그. 휴양분에 저 그러면. 하! 아니 왜냐면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딱 쓰고 맞는데 네 명이 있으면 왜 그래. 그렇게처럼 하더라구. 조마때만 Colonel 저 해냈다. 상상자를 해야 겠다. 하!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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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1위 2위 2위 5위 꼬줬어 야 야 야, 바퀴즈! 야, 바퀴즈! 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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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가요 대전이 잘 끝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지금 제이곡이 형이 이걸 잘 밀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저희까지 한 다섯 번 했거든요. 연습이나 리허설, 무대에서 한 번 빼고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멘붕이고 이 형은 지금 어떻게든 바꿔서 성공시키려고 하는 중인데 한번 지켜보려고요. 오히려 그게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잡히면... 문제가 쑥! 그냥 쑥 지나쳐버리면... 액션만 끌려도 쎄잖아요. 5, 6, 7... 결국 눕히기로 했어. 눕히기로 했어. 아니야, 세워. 할 수 없어. 아니야, 일단 세운 걸로 하면 눕혀서 상관없으니까. 끝에! 5, 6, 7... 아, 너가... 너 뭐 하는 거예요? 너가 뭔지 알아? 아니, 너가... 내려놓기도 전에 이렇게 쳐버리니까... 이게 넘어지지. 어, 천천히 해 그냥. 깜깜, 쿵, 앤, 착! 하라고요. 형이 탁탁, 착! 아, 나 알겠어. 그리고 쿠바, 너가 이렇게 밀 때 여기 잡지 말고 약간 중간에 잡으면 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어, 쿵, 앤, 착! 근데 아니, 나는 그 중에 잘할 수 있겠지? 오늘은 가요대전 하는 날. 이제 레드카펫을 하러 갑니다. 오늘 착장 아주 예쁘니까 한번 찍어주세요. 머리도 아주 마음에 들고 메이크업도 마음에 들고 스타일도 마음에 들고 멋있게 하고 오겠습니다. 자자잉! 다녀올게요. 네, 지금 레드카 다녀올게요. 안녕. 저 오늘 멋있나요? 버스 해적 있는데 근데 안내방송이 나가는 거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시지 않으려고. 눈에 보이는 거, 멋지게 보이는 거 다 했어요. 귀걸이도 하고, 피어싱도 하고, 락스도 이렇게 끼고, 바지도 아주 예쁘답니다. 그리고 되게 핏한 소재의 옷을 입어 왔어요. 그리고 여기 공연장이 처음이에요. 김찬인데 여기가. 아, 360도 너무 재밌을 거 같은데. 아, 360도 콘서트 해보고 싶다. 물론 돌출이 나가면 우리도 360도긴 한데, 360도로 이렇게 제대로 되면 콘서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쟁반짜장 먹을 때 돼요? 응. 지금 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이 아직도 안 와요. 쟁반짜장을 시켰는데, 쟁반짜장이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의상 착장 바꿨어요? 패딩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너 나시만 입어? 팔이 너무 두꺼우세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콘서트 이후로. 운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 네. 봉투 소리 반대로 들려볼게요. 대박. 지금 짜장면 왔어요, 짜장면 왔어. 짜장면 왔어요, 짜장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짜장면. 쟁반 감사합니다. 쟁반짜장. 개식. 쟁반짜장. 지금 면이에요. 면이 왜 이렇게 차가워? 맛있게 왔다, 세계야. 맛있게 왔다, 세계야. 정말 짜장. 쟁반짜장. 에리야, 괜찮아, 천천히 해. 면은 밥만. 면은 또 하나. 와, 우리 원래 하이에나 같다. 이거 뭔가 카레 소스가 아니야. 아, 새우 볶음밥 따로 있어. 이거 쟁반짜 물이 너무 많이 있네. 면 없이 비비고 있을거야? 나 면 없이 비비고 있을거야? 야, 면이 없었어. 제 오늘의 픽은 간짜장. 와, 오늘의 픽은 항상 간짜장. 야, 찍먹이야, 부먹이야? 찍. 상인이 없으잖아. 나만 먹어야 돼. 근데 구두, 은근 많더라구요. 구두가 맛있어. 왜냐면 소스가 좀 배겨야 되는데 따로 넣어. 원래 아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구가 더 좋나봐요. 아니야, 원래 옛날부터 구였어. 아, 나도 옛날보다 구가 좋아서. 연습 끝나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중국집에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중국집에서 짬뽕 짜장면 말고는 시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아. 근데 잡채밥인가? 잡채밥을 형이 시켜보라고 해서 시켜봤는데 맛있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마파두부밥도 나중에 꼭 먹어봐. 마파두부밥? 맛있어. 맛있어. 혹시 먹기 싫어요? 아니, 제가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소츠로 짬뽕 국물에 면을 넣어보면 똑같은 짬뽕이라 해서 맨날 짬뽕도 가끔 먹고 싶었는데 면을 이렇게 잘라. 끊어야겠어. 지금 짬뽕을 먹으려고 짜장면 플러스 짬뽕.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 볼게. 꼭 안 들었어. 노래를 들으면서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조금 나을 것 같아. 아... 나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 보고 싶은데 뒤로 빨리 가야 돼서 카메라를 못 봐. 한 바퀴 돌게? 어... 운반 Collaborative 한 바퀴 돌게? 넌 조심해. 한 바퀴 돌게? 오케이. 나는... 걱정 따기 안 한다. 타임을 못 잡길래 제가 오면은 떨어뜨려줘요. 형인 제가 담당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한 당근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오래 있는데 건조할 경우에 호흡기가 좀 안 좋아져요. 건조하잖아요, 겨울에는. 가습기도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습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제 좋은 가습하세요. 씬 씬 싱글. 아 스킬이지 않답니다. 아 그거 안 해? 어 그거 안 하고. 손을 그렇게 크게 안 해. 어떻게 해? 손, 손. 몇 명씩 그러면 안 움직일지? 한 번 크게 하니까 이상해. 아니 내가 봤을 때. 야 영훈아. 근데 그냥 차라리 손을 지 얼굴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낫지. 네가 이렇게 가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상한 거. 얼굴 쪽으로 하면 괜찮아요. 이리 나와. 아 진짜. 근데 아까 영상에서 괜찮았단 말이야. 카메라리에서. 이거는 더 크게 위로 가 위로. 와 위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렇지? 오! 쓸 뻔했어. 야 중요하지 않아. 형은 받는 사람이 중요하지. 어떻게 던지든. 그냥 이렇게 해도 저는 맛있게 나왔는데. 해보자. 여기서부터. ə. 5,6,3,3,4. TWEN TICK walk. Jed. send me one of these shows forever. Loving, do, to make it better. Sindy resumes. 이거 좀 힘들어. 이제 크리스마스를 한 1시간 반 정도 남기고 끝날 것 같아요. 어마이갓. 빠진드. 얼굴이 왜? 커서. 너? 응. 한국 앞으로 가는데 너무 컸어. 알겠습니다. 갈까요? 매트릭스. 한우였습니다. 파이팅. 매트릭스 봤어? 안 봤어. 저희 이제 나가실게요. 다녀갈게요.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또 갈게요. 파이팅. 자, 오늘 무대 잘하고 오겠습니다. 이다. 이다. 약간 뭔가 유럽 건물 같잖아. 여기서 아 싫어하다가 내가 달려와서 하고 고군요amente. 피니 엔인. 어 Tina. 휼하핳이렐라. 와 잘하는데? 와 잘하는데? 너무 싫어 미치겠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오나? 아니야 가까이 와야 돼 아니면 아예 살짝 이 정도 어때? 한번 해보자 너무 가까이 가지 말까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 살짝 이 정도 자 여기 넘어가면 안 돼 해볼게 어 나 여기 잠시만요 머리 한 번만 볼게 괜찮아 머리 잘생겼다 지금 감사합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는 세상 제일 잘 들리는 거야 자 야 이거 괜찮아 어때? 솔직한 말이야 딱 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게 더 재밌는 거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 고마워요 맞춰서 메리크 고마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더비 수고했어 고생 고생 더비 고생 뭐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올해의 무대가 MBC 맞아요 진짜 라스트 원 2023의 마지막 저는 더비 분들이 하나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아시더라고요 당연히 알지 매트릭스는 아시더라고요 영재학인데 마지막 무대 파이팅 안녕 안녕